1인 가구의 실수령액 소득이 220만원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4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10%가 안된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월세를 산답니다.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그러며 사는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돈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된다라는 겁니다. 빚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젊을 때 최대한 돈을 모아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건 월세 살아도 차는 제네시스 끌고 다니고 아우디 벤츠 끌고 다니는 허세의 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비싼 차 그리고 비싼 가전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뭐 여행도 할부로 그리고 겉에 치장하고 있는 옷들도 되게 멋있는 비싼 명품으로 이렇게 도배되는 경우도 되게 많답니다. 일반 월급쟁이가 차 굴리고 여행 다니고 연애하면 돈 모으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요. 저축 안되죠. 정신짜리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나중에 우울할 수 밖에 없는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1인 가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소고기 꼭 한우 먹어야 됩니까? 돼지고기 한돈 먹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한돈 안먹고 수입산 돼지고기 먹으면 안됩니까? 됩니다. 대체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고기 안먹고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안먹고 닭고기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달음식 꼭 먹어야 됩니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꼭 고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로 가까운 거리를 오고 가는 것도 괜찮고요. 꼭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뭔지를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게 현명하고요. 이왕이면 최대한 빚을 적게 지고 자기가 살 집을 사서 안전하게 주거하는 게 좋죠. 부자되기 열풍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가로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유튜브에서 돈 번다, 장사에서 돈 번다 이런 말이 혹해가지고 직장 때려치우면 큰일 납니다. 그냥 기분상으로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도 않고 내가 마냥 움직인다고 내 바람대로 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의 차리고 차근차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유통도 온라인 판매에도 10년 쉽지 않죠. 정의 차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지금의 상황들 잘 좀 받아들이고 움직여야죠. 새로운 현실을 잘 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변해가는 시대를 거부 못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변신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죠. 빚쟁이들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 겁니다. 지금은 격동의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괴로운 처지에 있고 꽤나 엉망인 상태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점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져서 자동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고 각종 노인들 관련한 의료병, 치료병 이런 것들도 폭증하고 있고 고독사도 벌써 수만 명이 고독산다고 얘기하고 요새는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고요. 그래서 인연을 끊고 아예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가족관에도 서로 힘들면 안 보기도 하고요. 직장인 세금들은 계속 올라가고 직장인들 말로만 챙겨주기지 임금은 오르지 않고 월급도 안 오르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간섭도 싫어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유행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렇게 하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질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써요. 남들이 BMW를 타든 테스라를 타든 그러든 말든 시경 쓰지 말라는 거죠. 열등감 누구를 들으려고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자들 명품 백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헌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평고한 사람들 그가 바로 나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100배 낫습니다. 명품 욕심 버리고요. 착실하게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처음 살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죠.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과소비 과시허세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내 스스로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들이 하는 말을 참고만 하되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런 말에 내 자신을 떠맡힐 필요가 뭐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래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공기업을 30년, 40년 다녀도 나오면 세상 물정 모릅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앞으로 대기업에 가도 월급이 높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 얽매어 살지 않게 되고요. 이 학벌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요. 회사의 얽매인 사축인간, 회사형 인간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차장, 부장, 임원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고임을 다 쳐내겠다라고 기업들이 작정하고 오팔력들을 엄청 자르고 있는 거죠. 회사는 직장은 돈 불러 가는 곳이지 친구 사기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대기업 다닐 때 좋지만 나오면 개설된다라는 겁니다. 사축사의 회사의 인간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회사밖에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퇴직자들을 그들의 퇴직금을 노리는 악인들 사육분들만 넘쳐난답니다. 노인들 보험료 폭증시키고 오팔력이 사회에서 내몰리고 직장에서 내몰리고 뭐하겠습니까? 여행 다니고 노숙하고 불륜하고 연애하고 엄청 그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겠죠. 보험회사들은 손익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나고요. 노치네들 연애하고 개막장 스토리 펼쳐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막장 스토리 이제 벌어지고요. 일본이 그래서 망했다고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주축이 된 드라마가 뭐가 다이나믹하겠냐라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이 되면서 막장 불륜들이 유행했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도 그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점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울해지고 경직화되고 속도감이 떨어지고 정체된 사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나이든 이들이 주축이 된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코인에 빠지고 갭투기 연건에 빠지고 이 막장 짓을 파며 나라의 기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대략 이놈의 나라의 암덩어리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안타깝고 한심하고 답답하죠.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줘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